안녕하세요. Think Me Home 32카운트 투얼 스텝을 볼게요.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터치 사이드 모으고 사이드 터치 섹션 2 사이드 터치, 똑같이 사이드 터치 왼쪽, 사이드 터치, 모으고 왼쪽으로 사이드 터치, 스텝, 오른발로 부드럽게 브러쉬 릴링 버그 카운트 볼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는 발끝으로 발끝 찍고 놓고 찍고 놓고 락킹 체험 발 감을까 오른발 앞에 갔다가 오른발 제자리 오른발 뒤에 갔다가 왼발은 제자리 카운트 든 상태에서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 다시 투스트롯 하십니다. 찍고 놓고 오른발 앞에 놓고 오른발 다시 5, 6, 왼쪽으로 샵 데이팅 하면서 세븐, 8 섹션 4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풀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드러시 1, 2, 3, 4, 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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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 1, 2, 3, 4, 5, 6, 7, 8 투어 앞에서 할게요. 자, 돌았어요.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8, 8, 8, 9, 10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